자 주상 김성, 동아 김성곤 의사소통기는 81페이지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You're right 너 늦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I missed the bus 저 그 버스를 놓쳤어요 자 놓쳤어요 뭐야 미안하다고 하면 반드시 이유를 보태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변명이 되겠습니다 변명하기 의도는 변명하기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 골라보라 그랬죠 The floor is wet 전부 젖었다 그랬는데 내가 물 주는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아니죠 뭐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까먹었다 이렇게 말이 되겠지 자 11번에 봐봐 바깥에 춥다고 했으니까 따뜻한 옷 챙겨가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겠지 Make sure you wear one clothes 자 one clothes는 뭐라고 이것은 Clothes라고 하는 거는 의복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따뜻한 옷 가져갈 것을 make sure 명심해라 명심해라 자 12번에 You didn't call me last night 너 지난 밤에 나한테 전화 안 했지 미안해 I was busy 나 바빴어 답은 5번 되겠지 U가 되겠지 How's your light 너 늦었다 여기에 대한 변명이 뭐겠어 I'm sorry I thought it was not mine 그것은 내 건 줄 알았어 뭐가 늦었다는 게 뭐가 내 거야 나 이거 이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지 I'm sorry I was busy 바빴어 I woke up late 늦게 일어났어 미스터 버스 버스 놓쳤어 미스터 서비스 지하철 놓쳤어 답 대답이 되겠지만 5번은 대답이 될 수 없겠지 자 14번에 I'm sorry에 대한 대답은 You didn't bring your home article 너 네 숙제 안 가져왔구나 죄송합니다 Make sure you bring it next time 다음번에 가져올 것을 make sure 명심해라 Okay I will 그럴게요 라는 거 이런 대답 중요하지 넘어갑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Mom is it cold outside? 엄마 바깥에 추워요? I'm going to play basketball with my friends 전에 Be going to 라는 건 뭐야 이건 미래 예정을 나타내지? Be going to the 동사관 얘기 마실 때 그러잖아 그래서 내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래서 Yes this is very cold 지금 매우 춥단다 Make sure that 생략되어 있고 자 뭔가를 명심하라 라고 하는 당부지 그지? 네가 따뜻한 옷 입기를 명심하라 라고 하셨겠지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Don't forget to wear a服 그럼 쓰면 되겠지 그지? Okay니까 답이 okay니까 I will이나 아니면 I want to 쓰면은 Make sure랑 같은 뜻이라고 해서 Don't forget to 그냥 막 쓸 수가 없지만 대답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Okay니까 여기 Don't forget to도 쓸 수가 있겠다 자 16번에 Is something wrong that 아빠 무언가가 잘못되었나요? Yes look at the floor it's all wet 바닥에 봐 전부 젖었어 I'm sorry 죄송해요 I forget to close the window when I went out 바깥에 나갈 때 외출할 때 Went to는 뭐 뭐 할 때라는 말이지 그래서 Go out 할 때 외출할 때 외출이 의미했던 거기 때문에 Go out 과거용으로 했습니다 went out 창문 닫을 것을 잊어먹었어요 To forget to 동사원에 가면 뭐 뭐 할 것을 있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비가 들이닥쳤겠지 그랬더니 이제 3번에서 Make sure you close the window when you go out 너 바깥에 나갈 때 이거는 평상시에 나갈 때라는 말이기 때문에 외출하다라고 하는 Go out라는 현재 동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Close the window 할 것을 잊지 말아라 여기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화가 되는 것은 A번 순서로 A, B, D, C로 가야지 대화가 되겠지 그 다음에 왓지롱 엄마 무슨 말이 이래요 엄마 화나 보여요 upset은 화난이라는 형용사고 이건 이 형식 동사니까 이 형식 감각 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뭐처럼 보이다 땡땡처럼 보이다 그래서 엄마 화나 보여요 Yes, I am 그렇다 한다 뒤에 빠진 건 뭐야 As I am upset 가 되겠지 Look at the electricity view 전기요금 고지서류 by India Wow, did you a lot? 굉장히 많네요 I think 내가 생각한단다 대생각되어 있고 We are using too much electricity 너무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중이야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엄마가 말하고 있죠 We should 우리 뭐뭐 해야 돼 의무지 Some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뭐야 전기요금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돼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Where your computer is over is on is on and be on 켜져있다 라는 말이지 켜져있는 상태더라 항상 켜져있어요 이 always는 항상 이라는 빈도 부사잖아 그쵸 근데 비동사 앞에 와야 되므로 이제 always 아, 뭔 소리요 비동사 뒤에 와야 하므로 is the always 가 와 있습니다 항상 뒤에 이제 항상 이제 켜져있더라 죄송해요 엄마 I didn't know that 저 몰랐네요 Did not know that 돼야지 Don't know that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몰랐네요 하면서 음 근데 이제 보면은 항상 켜져있더라 뒤에 그것이 그래서 켜져있으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잡아먹더라 라고 해야 논리 비약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그래서 3번 될 겁니다 자, from now 지금부터는 명심해라 You turn it off 네가 그것을 끄는 거지 그치? 컴퓨터로 말하겠지 컴퓨터 꺼라 뭐 할 적에 When you are not using it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적 컴퓨터 안 이용할 적에 그쵸? 현재 진행형 앞으로 그럴게 엄마 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은 Turn it off가 답이 되겠고요 19번은 앤디가 당부한 말은 사용 안 할 때 컴퓨터를 꺼라 이 말씀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는 정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화가 나셨다 네, 화가 나셨다 업셋이라고 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중독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있다 아니지 그런 아티클 없습니다 컴퓨터로 게임을 다운받으려 많은 병 아니죠 앤디는 밤에만 컴퓨터 사용하기로 엄마 약속 아니요 밤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끌 것을 약속하는 거죠 안 쓸 때 사용할수록 반으로 줄이다 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쵸? 자, 넘어가서 독해 84페이지 독해 자, 독해 보겠습니다 자, yesterday I saw documentary on TV TV에서는 온 쓴다 그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It was about a man 어떤 남자에 관한 건데요 Who tried to leave it out to doing any harm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없던 해도 끼치지 않은 채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After watching it 그것을 보고 난 뒤에 I decided to start my own project 제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 스스로의 프로젝트라고 했고 요거는 동격이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 프로젝트 그린 키드라는 거지 자, 적절한 것은 2번 온 투가 되겠고 34번에 보면 C의 내용으로 C의 내용은 뭐야 프로젝트 그린 키드의 내용은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Today my family went on picnic 우리 가족이 소풍을 갔어요 Our picnic box was heavier than 자, 여기 비교급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 반드시 앞에는 비교급 접속사가 있으려면 비교급으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heavier 이렇게 바꿔주고 Because we didn't bring paper cups and plates 우리는 종이컵이나 종이접시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이하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We can save millions of trees 자, 이건 뭐야 million s 있잖아 수백만 개의 근데 여기는 나무니까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By not using 이제 use가 아니라 ing가 와야지 By ing 땡땡 함으로서라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not using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종이컵이나 종이접시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구할 수 있다 구하다 보존할 수 있다 save입니다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the picnic was great 멋졌지만 I had to do dishes when we came home 집에 왔을 때 to the dishes 설거지해야 했다 과거니까 have to가 아니고 헤드트로 바꿔줘야 되겠지 I don't enjoy 이제 인터의 뒤에니까 ing가 목적으로 왔겠지 doing the dishes but I can stand 이거 뭐야 stand라는 건 뭐예요 참다 견디다 라는 말이지 that much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뭐 하려고 뭐 뭐 위해라는 무사정 협법 목적이지 환경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자 그래서 쓰임이 옳은 것은 5번 되겠고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건 not using paper cups and plates 종이컵이나 종이접시 같은 거 이용 안 하기 not 되겠고 37번에 the writer didn't use paper cups while I played at the picnic to save trees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크닉에서 종이로 된 이런 거나 저런 거를 didn't use 사용하지 않았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38번으로 가서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We are now arriving at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우리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내방송이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세요 여러분 뭐 죽으신 사람 다 일어나시고 이런 거지 It's 10.15 in the morning 인천 인천은 지금 몇 시야? 10시 50분이라는 거지 10.15 10시 50분이야 이거는 비인칭 주어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BS라고 적었지 그리고 temperature 온도는 20도씨예요 Please 반드시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당부하기니까 이건 뭐야 Make sure That 주어동사 또는 두부정사 아니면 Be sure 뭐 이런 거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일치하는 것은 방송 듣는 사람은 인천에 비행기 이용하고 있다 그거 맞지 그리고 Make sure that You stay in your seat 해야 되는데 In your seat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CG가 복수겠지 그런데 Death은 생략되어 있고 여기 없으니까 안 써도 되죠 넘어갑니다 ABC에 들어갈 말 Today was my first day as a green kid As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First는 소유격 앞에 소유격이 있을 경우에 비록 이것이 서수사이긴 하지만 정권사 덜을 쓰지 않습니다 My first 하지 않는가 주의하고 My first day as a green kid I started my first project 난 오늘 첫 번째 나를 찾겠다 By ING지 뭐 함으로써 By taking the stairs 계단을 이용함으로써 By ING가 ING 앞에 By 적어주면 되겠죠 Instead of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대신에 Instead of 가 들어갔겠지 I fell great 난 기분이 좋았다 Because my small effort to save the electricity 아 네 나의 작은 노력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야 절약하다 The only problem 자 only가 형용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덜을 붙여줘야 돼 유일한 문제는 대 니아인데 대 니아는 이제 보호하자를 이끄는 대신으로 생략이 불가하지 My apartment is on the 15th floor 내 아파트가 15층에 있기 때문이야 15층이니까 온 적겠고 서수사 앞에는 정권사 덜을 꼭 달아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1번 by of on 되겠습니다 자 어제 I saw on documentary on TV 저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어제 받는 거니까 C가 아니고 서로 바꿔줬지 이 도서 바로 맨 어떤 남자에 관한 거냐 사람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o tried to live without doing any harm to the environment 환경에다가 To any harm 어떤 해도 doing 행함이 without 없이 live 살기 위해서 try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사람이지 그지 After watching it 그것을 보기 본 이후에 전체사 플러스 동명사 구간이지 Watching After plus watching I decided to 부정사입니다 무엇을 결정했냐 내 스스로의 프로젝트 나만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그린 키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동격의 이 꼴이죠 동격의 코마죠 May 19th No more elevators 자 5월 19일인데 더 이상 엘리베이터 안 타는 거예요 Today was my first day as green kid 자 이거로서의 뭐뭐로서의 그린 키드로서의 첫 번째 날입니다 자격의 그거죠 I started my first project by taking the stairs 자 계속 나옵니다 전투사 플러스 동명사 Instead of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타기 타는 것 대신에 I felt great 기분이 몹시 왔는데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와있는데 Because of 하면 안되겠지 5부를 지워라 나의 작은 노력이 전기를 절약한다 The only problem 유일한 문제는 That 이하에요 이게 지금 목적어제를 이끄는 That이 와야되던데 갑자기 위치가 올라서 That로 바꿔주고 My apartment is on the 15th floor 15층에 있다는 거지 From now 지금부터 I will not go out too often Read 이라는 조동사 뒷자리니까 동사원형 그거로 바꿔주면 되겠지 어법상 옳은 것은 그래서 비범밖에 없습니다 The watching 마치 이거 혼자 맞구요 다 틀렸구요 라이터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인 것은 뭐냐면 She saved the electricity on her first project day 첫 번째 날 전기를 절약했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지 TV쇼에 출연했다가 아니고 월스로 소화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She felt great as 뭐 때문에 She didn't go out to open 너무 자주 안 나갔기 때문에 행복했어 그게 아니고 전기를 절약했기 때문에 이제 행복했다 라고 했습니다 43번에 보시면 Tell her So many people Who do not have enough water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사람이라는 선행사를 사람 선행사임으로 Who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What do you do to save water?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I thought hard 열심히 생각했고 and got an idea 생각 하나를 막 아이디어 하나를 얻게 되었어 I decided to take a shower 이틀에 한 번은 뭐지? 자 every other day 그죠? other 뒤에 s가 오면 안 됩니다 그죠? other day 이틀에 한 번은 샤워하고 not everyday 매일 샤워하지 않는 거야 today I proudly went to school without 자 점치사니까 뒤에 taking 이라는 동명서로 바꿔줘야 되겠지 taking 샤워 샤워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자랑스럽게 Do the smell little 약간 냄새가 나니 Well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한다 답은 2번 되겠지 44번에 어법이 잘못된 것은 아까 그 Without 뒤에 이제 ING가 와야 되는데 taking이 와야 된다는 5번이지 자 그 다음 every other detail에 한 번 이끌의 제목에 어울리는 것은 No more leftover food 자 한 번 봅시다 오늘 I finished everything 나 다 먹어 치워버렸어 on my lunch plate 내 점심 그 식판 위에 있는 것 Was the food great today 오늘 음식이 마음에 들었어? Not really 그다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었지 I did that 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한 것은 A1 라인의 이 밑줄 금관 I did that 다 받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Left over food pollutes the environment 자 남은 음식은 pollutes 뭐야 오염 시키는 거지 무엇을 The environment 환경 오염 시키니까 그러나 그러나 There was one little problem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있으니까 아니고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왔겠지 I was sleepy all afternoon 오후 내내 많이 졸렸다 I did better food 헤드베러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지 그래서 이 레슨은 릴레 비교급이니까 덜 그러니까 더 적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적은 이렇게 아까 더 적은 음식을 식판 위에 올려둬야 되겠어 제목으로 제목을 알맞은 거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 자 37번에 I finished everything on lunch plate 이유는 뭐냐면 한글말로 적으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라고 입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가면 무슨 일이니 이렇게 물어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화나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What's wrong mom 예상에 화났단다 Look at this 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봐봐 Wow That's a lot 되게 많네요 I think We are using too much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글쎄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잖아 그것은 많은 전기를 소모한단다 죄송해요 엄마 아 이랬는데 몰랐어요 전기를 많이 소모한 거 몰랐어요 그렇죠 지금 뭐를 몰랐어요 켜져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컴퓨터가 From now on 지금부터 어 니가 그거 사용하지 않을 때 끌 것을 명심해 알았어요 엄마 그 명심할게요 Make sure I will 그럴게요 그럴게요 그죠 자 그러면 어 바르게 연결된 것은 D번 되겠습니다 이 자리 I'm sorry만 들어가면 되겠죠 몰랐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다이어로그의 내용은 뭐냐면 엔디가 페이더비어 고지서에 돈을 낼 거니 네가 컴퓨터 쓰니까 이제 네가 돈 내 엄마가 의도할 수 있는 반응 그거 아니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 되겠고 50번에 보면 50번에 어 A는 시판에 밥을 다 먹었다 맛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자녀 잔반이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근데 하루 종일 졸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B는 B는 많은 사람들이 어 전세적으로 물이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절약하지 그냥 생각 그 생각을 또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건 이틈에 한 번 샤워를 하는 거야 나 냄새 나니 뭐 이런 내용이었지 자 그럼 봤을 때 1번은 What did I do? 내가 무엇을 했니? I ate everything on my lunch flight 점심 시판에 있는 거 다 먹었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왜 그랬니? 왜냐면 랩트 오브 푸드는 폴로지 디 에바리먼트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자 B에서는 내가 뭘 했니? I went to school without taking a shower 샤워하지 않고 학교에 갔어 왜 그랬니? I can't save water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임이 어색한 것은 B번인데 2번인데 I thought hardly 하면 안 돼 Hard라고 해야지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Hardly는 Hard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Hardly가 아니고 이거 Hard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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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